우리 한국 여자들은 여자들만 사는 시골 만들어서 살고 싶다 내가 용접해 어감 땅 사서 여자들만 사는 나라 만들고 싶다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하고 입양도 되는데 여자만 입양 가능함 여기서 태어나면 fm 교육 받는 건 기본이고 매일 방송으로 위대한 fm 사상 주입할 거임 모든 작업 다 여자로 이뤄지고 남초 직군에서 일하는 여자 먼저 들어와서 현장에 시킬 거임 입국 신청할게요 라는 망상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리고 저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혁명 동무 앵게스 여시가 만들 나라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간호대의 수준을 한번 봐보시죠 중앙동아리 금지 인스타 sns 카톡 프사 배경사진의 여행사진 업로드 금지 1학년은 카톡 상매 금지 타과생에게 고개 숙여 인사 금지 간호사의 위대한 금지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평일 학교에서 진한 립스틱 아이섀도 금지 간호사는 하나다 위대한 간호 동무의 혁명과제를 수호하자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며 간호학과는 하나의 단체 생활을 위한 조직입니다 윗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를 주는데 이거 다섯 번 받으면 공식적으로 왕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니네 학번 중 경고 10번을 받는 년이 생기면 일주일간 선배가 지시한 춤을 연습해서 2,3,4학년 간호동무들이 모인 강당 무대에서 위대한 혁명동지의 전원 만장일치 통과가 떨어질 때까지 춤을 추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몇 시간이 또 똑같은 춤추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갈 테니 처신 똑바로 하라고 이상 위대한 신여성 여자들이 수학하는 간호학과 2020 신입생을 위한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내용을 보시죠 여자들끼리 모이면 생기는 일이 바로 저딴 일입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헛된 망상의 끝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수년간 대학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뛰었던 입장에서 여자끼리 뭉쳐서 뭘 해낸 건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자들이 뭉쳐서 해낸 일은 식이질투와 뒷담화밖에 없고 그건 여성인권운동에 미친 인간들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사 제발 하지 마세요 라는 글이 2024년도 여성인권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집단이 단체로 정신이 나가 있는 여자밖에 없다라는 공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한 이 글은 나도 간호사지만 간호사하는 여자랑 일하기 싫어 나 간호학과 4학년인데 왕따 당하고 있어 나 신규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왕따 당해서 밥 혼자 먹음 나 간호사인데 우리 부서는 돌아가면서 왕따 시켜 그리고 이번에 왕따는 내가 당하게 됐네 신규 간호사는 항상 왕따 당해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먹을 것도 지들만 처먹고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우리 멋쟁이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신규로 간호사가 되는 순간 그 간호사는 일단 왕따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욕을 처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악물고 독기 가득하게 살아남아 왕따를 벗어나는 노력을 보여줘야 비로소 인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죠 인간으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왕따 너도 한 번 당해봐 원래 신규 때는 왕따 당하면서 배우는 거야 라면서 왕따를 당했던 여자가 똑같이 가해자가 됩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간호사 세계에서 왕따를 창의적으로 시키게 되면 윗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지금 패미들이 말하는 여자들만 사는 나라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은 사회생활 지의도 안 해본 백수년이 쓴 글이라는 겁니다 당장 가고 싶고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데 닥치고 간호대에 들어가서 간호사를 해보세요 그렇게나 찬양하던 여자들만 있는 공간에서 여자들이 만드는 문화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선배가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학번춤을 주면서 기쁨조노릇도 해보시고 왕따 당하고 조리돌림 당하는 것도 한 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여자는 여자가 돕는다라는 헛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신규 간호사를 태워 죽이는 간호사들도 과거 똑같은 일을 당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태워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건 바로 같은 성별의 여자들인 간호사라는 사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ptsd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간사알간을 자세히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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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